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누의 아이들 다누의 아이들 아무래도 친구들 요 잔당들을 잡아봅시다 보츠은 잡았는데 정작 자 더블린 술집에 있는 음주 챔피언을 쓰러뜨리세요 더블린으로 갑니다 많이 찾네 자 음주 챔피언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알코올 중독자 새끼라는 말이죠 위장이 튼천하건 아니면 위장이 거의 박살난 사람 그런 뜻이기도 하구요 간이 박살난 사람 이란 뜻이기도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흡 흥 흥 에어어 뭐야 에이씨 으으음 아까 내가 현금을 다 썼거든 현금을 만들어 줘 보통 저 돈 안걸텐데 돈을 꺼내 얘들은 저 현금이야 조달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런건 팔아버리고 싶은데 나중에 또 그 재단같은데 밭이라 그럴까 무서워서 못 팔겠어 자 이제 뭐 이 무역품을 챙길 이유는 없지만은 그냥 근처에 왔으니까 챙겨줬구요 이 새끼 이거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토박 중독까지 있네 아 모아 플루 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칼문 자, 이겼습니다. 단서를 얻었고요. 더블린에서 가장 큰 나무 근처를 조사하세요. 제일 큰 나무는 아마... 저 넘어있는 저 나무 아닐까? 저, 저 나무겠네 아마. 저 나무늬하게 저 나무늬한 장면이 안전하자. 뭐 이 근처 아닌가? 희나무 일텐데 잠깐만요 찾아보고 갑시다 찾아보고 갑시다 터블린 마을 안에 노란색으로 단풍이 뜬 큰 나무와 포옹하고 있는 연인 옆 포옹하고 있는 연인이 어디있어 가 아하 여기있네 나무와 미타요가 이제 무슨 자 여기 있습니다 예 며칠 있습니다 저 여자인가 보네요 얜 왜 안 열렸지 안 열리지 자 속삭이는 자 울프레나무 레아오스와 투아모스 사이에 있는 언덕 위 여긴가본데요 여긴가본데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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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요 얘는 보인고봉군이구요 자 킬토버를 조사하세요 킬토버가 아까 방금 제가 왔던 마을 그 지점 요기 빠른 이동쯤 여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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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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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스터 남동쪽 벤강 옆에 있는 불탄마을 발리나갈 발리나갈 여기네 폭포 근처에 있는 묘지라 그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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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돼지의 방벽과 클로그 사이에 있는 불탄집들 울스터 남쪽에 있는 검은 돼지의 방벽과 클로그와 검은 돼지의 방벽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이거 얘기하는 건가? 여기를 조사하라는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만나요.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해킹토에 있다고 자꾸 지라하는 걸 보니까 다음번 선거 때 아마 부정선거 가지고 부정선거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개지랄 할 것 같아요. 뭐 예견된 수순이지.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저분한 방식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국정을 동원해서 하니까 좀 골장을 다 봤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근데 어쨌든 쟤들이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같은 이제 굳건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 싶어요. 그냥 지금 하드면선 뉴스 보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흠흠 자 이 사이에는 불탄집들 조사하라 그러죠? 한 연이 아니고 한 놈이네. 자 한 놈도 발견했구요. 이 사이퀸 대머리네. 어 욕은 차네? 자 우리도 멍멍이대를 부릅시다. 흠흠 조금씩 흑흑흑흑 자 또 한 놈 잡았습니다. 이 새끼는 대머리에다가 사춘기였나보다 자 북부월스터의 슬레이니강 서쪽 둔데이븐 스톤 써클 슬레이니강 서쪽에 둔데이븐 머시기 써클 슬레이니강은 어디있을까 이게 슬레이니강이네 둔데이븐 요거네 자 요기를 조사해보세요 그냥 말타고 할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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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타고 할까? 아 짜파 타고 할까?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정의씨 그 이거 끝나고 만약에 토탈을 한다고 치면 뭐 보고싶어요? 보고싶은거 있어요? 엘로마투에 뭐 보고싶은데 로마토토라는 끝낼 수가 없어 저게 다 끝낼 수가 없어 아직 반도 못해서 이제 3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인데 그걸 어떻게 끝내요? 그 마이너 캠페인 몇개를 내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싹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애 그 그 뭐지 한니발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그랜드 캠페인이긴 한데 규모가 작은거 그 뭐지 그 공화정의 부분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결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끝내버릴까 상국지 보고싶어요? 꼭 그런걸 선택해야겠어? 골라야겠어 꼭 그렇게 자 요깁니다 따뜻하게 해줄게 친구들아 이새끼 어디서 이새끼 어디서 이새끼 이새끼 자 여기를 조사하라는데요 꼭 그런걸 골라야돼? 상공차 하도 안해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그걸 또 골라서 어려운걸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내가 개발 종지 됐대요? 진짜? 개발은 하고 있었던거에요 자 포인저수지 근처에 울스타 반도에 있는 좌초한 썩은 보트 포인저수지는 어딜까요 여기다 일단 요 근처 같은데 여기 근처에 있는 썩은 보트를 조사하래 아 진짜요? 그게 혹시 링크 있어요? 링크 있으면 좀 줘보세요 저도 좀 읽어보게 배 따오고 갑시다 배 윽 윽 윽 윽 흐으으으으으음 어... 감사합니다.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카카오톡으로 보낸거하고 똑같은거죠? 그죠? 그 카카오톡으로... 하지만... Q. K.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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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ne 몰라 그냥 로마투아일리 일단 내가 그 미니 캠페인 몇 개를 끝내려고 생각해야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이후에 다른 걸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기가 포인트 수지고요 월스터 반도에 있는 좌초한 썩은 보트 내 생각이 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패를 돌려서 가봅시다 썩은 보트가 좌초 있대요 한구 있다 한구 한구 아무리 봐도 보트 같은 건 없는데 혹시 이쪽 편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수고하셨습니까 아 다르긴 하죠 다르죠 촘촘하다는 건 밀조에 대한 얘기고 많다라는 건 수량에 대한 얘기니까 같진 않지 근데 물리 문제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촘촘하다는 거를 완전하게 오답으로 0점 처리할 수 있냐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틀렸다는 거는 대충 얘기 안 맞다는 거거든요 좌초한 배가 있다는데 없는 거 같아 다음 좀 찾아보고 합시다 못 찾겠다 자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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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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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포인 저수치 근처 드로이드 단수 찾는 곳 이게 어디냐면은 아 여기라네요 여기 이게 포인 저수치 근처냐 씨바 이게 포인 저수치 근처라고 그러면 다들 여기를 생각하지 누가 여기를 생각해 여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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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기 요건가 보다 네 이게 좀 그래요 그래도 이런걸 기가 막히게 못하죠 더 멋있네 자 안개 라는 놈입니다 이 새끼도 사춘기네 보니까 아 저 요새다 자리 갈 정상에서 이동합시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누구냐고. 이 새끼였어. 아휴, 누구냐고. 아휴, 누구냐고. 아휴, 누구냐고. 보인 거북군. 보인 거북군. 아휴,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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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행히도. 땅 밑이 아니라 땅 위에 있었습니다. 땅 밑에 있었으면 더러웠을텐데. 자, 보인 강에 있는 작은 항구 근처에서 구형태 돌재단. 보인 강. 보인 강이 어느 강이에요? 보인 강에 있는 뭐라고 했지, 아까? 작은 항구 근처에서 구형태 돌재단. 보인 강에 작은 항구가 여기밖에 없는데. 자, 일단 조기로 합시다. 구형태 돌재단. 보인 강에 있는 건ER할 것 cier obra candles 제가 이뤄벌 만가게 ir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인 줄 알iko, 제 Gutyellam. 뜨고 있는지,ierungs. Si, 이상한 이러고 보입니다. 기 enables, 기 Renee. 이 breadth of its winning game day- 갈 수 있을 뻔 requirements. 넌ましょう. 전 sistbling해 주세요. 흐흐흐흨 흐흨흠 흐흨흨흨 흐흨 흐흨 흐흨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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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희흨 그 여기는 모르겠다. 저건가? 이것도 알텐데 아 요게 구형태 돌재단이야 자 또 한 놈 찾았습니다 이 재기는 습.. 그.. 수맥인.. 습지에서 안 해요 수맥 때문에 허리는 괜찮은지 모르겠네 저 간다 저 간다 자 디어드레의 호두막으로 가납니다 디어드레가 누구냐 하면은 그.. 키아라 친구 이 재기 이 재기 이 재기 이 재기 이 재기 하루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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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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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찰 수 있을까? 오우 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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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게 게이볼그구나. 게이볼그. 한번 특징이라도 한번 보초. 사면속 적중시 적에게 병기 충격을 준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곳에 가르침을 뺏어드리려는 걸까? 그렇죠.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시켜보는 걸까? 그런데, 이곳에 도로를 가야 되는 것이다. 당신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곳에, 잤이의 희생이 오는 걸까? 그렇죠. 은일이, 그곳에, 이곳을 우리에게 가야죠. 그리고 그곳에 환영이 오신다. 슬란, 에이벌. 슬란. 자, 이걸로 진짜로 그, 뭡니까? 드루이드의 분노는 끝입니다. 미스만, 지금 미스지향만 보면은 권장 정투력이 높네요. 희한하네. 마지막으로 모욕품 한 번 건지죠. 이제는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희한, 어디서 자, 팔자. 여러분, 이제 돈이 들어오지? 음, 용인 안녕? 건물은 다 지어줬죠? 아, 이걸 내가 안 지어놨네. 이 건물 두개 말고는 다 지어놨나보네요. 저것도 다 지어주죠. 이 건물은 다 지어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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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지어줍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어줘도, 안 지어줘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맵이 비어있으면은 허전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아, 이 천막을 제공하면 이제 그... 반복 게스트들의 여기 여기 에이레지역에 나오는 반복 게스트들이 있거든? 에이레지역에 반복 게스트들의 보상이 많아지나보네? 어... 아니, 그걸로 이 뺑뺑이 돌려그러면 이제 이걸 최대한 올려놓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끝, 진짜 끝이고 어... 스카이저만 아니고 잉글랜드로 좀 돌아가줍시다. 잠깐 마지막으로 뭐 할 게 있어요. 게이브 효과가 되게 좋길래 동기지 안녕하세요. 다행히 저거는 흙과가 되게 좋았는지 이거 좀 더 좋았고 자기가 응원하자 다행히 다행히 수고하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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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첫번째 확장패기 끝난거거든? 오늘 지금 끝났고 확장패기 아직 두개가 더 남았어 나도 안끝나서 괴롭다 자 그 룬제작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본거지에 그 친구를 통해서 게이볼그의 특성을 아마 룬으로 만들 수 있을텐데 그 때문에 지금 일부러 온겁니다 룬제리언이었나? 이건 병기구고 이거였나? 아 얘는 아자르네? 이거는 프랑크 얘는 강가수격이잖아 그죠? 어디는거죠? 이건 병기구 이건 병기구 이건 프랑크 이건 에이래 검사 거물같은거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아 이거는 다른 거 룬 강화는 어딨지 도대체? 용산에 있나? 아, 저 있다 멍멍이, 멍멍이 밥 달라고 여기가 용산입니다 이거를 게이볼은 어디 있죠? 게이볼그 게이 게이볼 그 아, 이거 지금 뒤섞 뒤섞어놨어, 이걸 이렇게 게이빙 게이빙 양파, 그니까 아니다 게이볼그는 못하나? 게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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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양파 양파 저리 어.. 원래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 그 능력을 빼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게이볼군은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그 드로이더에 붙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파리이.. 파리포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그 라그나로크..가 남아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